오늘은 둘러동 다육매장에 들렸답니다. 금호분생이라고 하는 선인장이 이렇게 예쁘게 아 저를 반기고 있네요. 1분의 18만원 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합니다. 제가 하나름 안아야 할 정도의 나무가 되어버린 우주목 나무가 되어버린 우주목이랍니다. 얘를 어떻게 다육이라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나무랍니다. 우주목 와 대단합니다. 우주목 36,000원 이야 이 목대 한번 보셔요. 대단합니다. 이 농원에는 이렇게 오래오래 묵은 묵은 둥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베이브 핑거 12,000원 인데요. 이렇게 따글따글 아 정말 정말 많이 있다. 와 대단해 대단해. 와 굉장합니다. 빨리 와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협차하셨다가 푹 주문하셔요. 택배 가능합니다. 12,000원 이랍니다. 블루엘프래요. 블루엘프래요. 이야 많이 묵었습니다. 블루엘프. 블루엘프. 블루엘프 대단합니다. 블루엘프 제가 시원합니다. 아악무가 많이 자라면 이런 모습이 되네요 아악무를 분재형식으로 모양을 잡아가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 멋지다 아악무 2만원인데요 이렇게 멋질 수가 있나 아 멋져요 아악무 이렇게 분재 모양으로 모양을 잡아가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악무랍니다 아악무 철아들 안보셔요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악 얘는 30만원 보금 작은 얘는 26만원 와아 철아 밭을 합니다 아악 철아 밭을 합니다 아악 철아 밭을 합니다 이렇게 게이름이 탄론이네요 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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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이랍니다 tm 이랍니다 tm 만원 이에요 tm 이랍니다 얼큰이 글램핑크 랍니다 2만원 이구요 와우 얼굴이 굉장히 커요 글램핑크 2만원 입니다 얘는 프랭크 래요 프랭크 만원 프랭크 얘는 누구를 닮았지 완전 대품 완전 대품 마디바 와우 완전 대품 얼큰이랍니다 4만원 이에요 야아 완전 대품 4만원 이에요 4만원 이에요 4만원 이에요 4만원 이에요 5만원 이에요 8,000원 이랍니다 네비 나금입니다 야는 이름이 뭘까요 한번 보셔요 길이가 얼만지 땅까지 내려왔답니다 한 영상에 담을 수가 없어요 얘가 이름이 뭘까요? 신기하다 정말 신기합니다 너무 커서 한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와 신기하다 정말 신기합니다